삼척 장호항에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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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정호항 2병 산책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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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전망,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. 바람이 불어서 우선에 계속 재치지네요. 이 쪽은 고매바닥 쪽입니다. 오늘은 바람 불고 비가 불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케이블카덕을 뒤집니다. 계곡도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부위만하게 넘쳐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입상끼내야죠. 우산도 못쓰겠어요. 그냥 비 다 맞아야 돼. 아휴 바둑을 놨다. 아휴 바둑을 놨다. 아휴 바둑을 놨다. 아휴 바둑을 놨다. 비 다 맞아야 돼. 비 다 맞아야 돼. 비 다 맞아야 돼. 장웅이 날씨 좋은 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또 날씨 좋은 날씨 좋은 날씨 좋은 날씨 좋은 날씨에 오려나. 아휴? 아휴? 부서 쌓아야 돼죠. 아휴? 또 다 들었어 그냥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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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초국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